자 숨바꼭질 컨텐츠 다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네요 일단 2분 00초 00까지 숨으셔야 되고요 2분 00초 00 이후로 제가 잡으러 갑니다 빨리 숨으세요 미니맵은 가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설마 이 위에 올라왔어? 와 미친 저기 올라왔어 야 저기 와아아아 저기 올라왔네 한명 아웃 한명은 움직이네요 이거 한명 아웃 어! 저기 한명 맞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끄 끄 이 새끼 한발 잡았고 자 두명 아웃이죠 두명 아웃이죠 두명 아웃이죠 세명인가 일로 오세요 내명 잡았나 벌써 흐흑 크흐흑 크흑 아 쟤 근데 죽어 어떻게 저렇게 빨리 갔데 저기 대단하다 저렇게 빨리 강조를 하는 게 좀 대단한데. 빨리 저렇게 강조를 하는 게 힘든데. 뭐야. 아 시킹기네. 다행히 Mann 1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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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잡았고 3번 못 잡은 것 같은데 3번 못 잡았어 5번 나고 6번 못 잡았고 7번 잡았고 8번 탈락 시골이 어디 갔어? 와, 정말 신기하네.